좋은 아침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. 차가운 머리를 갖는 것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. 그보다 더 먼 여행이 있는데 내 가슴에서 발가락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. 제 아무리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할지라도 발로 뛰는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나만의 공간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. 인생의 먼 여행을 잘 준비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낼 당신을 응원합니다.